그럼 이전 시간에 우리가 지역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를 연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할 것은 연결만 하면 뭐예요? 연결한 것을 통해서 지역 저장소의 버전을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 즉 push할 수 있어야죠 그걸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원격 저장소를 토토이즈 Git을 이용해서 동기화를 시켜볼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push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GitSync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싱크는 이제 서로 동기화시킨다, 같게 만든다 이런 뜻이죠 이 싱크를 선택하면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pull이 있고 push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역 저장소 입장에서 원격 저장소로 push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push를 선택해 볼게요 push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디를 물어봐요 이건 뭐냐면 우리 지역 저장소가 원격 저장소로 push하려고 할 때 원격 저장소 입장에서 아무나 다 받아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뭘 입력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GitHub를 사용하고 있다면 GitHub의 id gilab을 쓰고 있다면 gilab의 id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로그인에 성공하면 화면에 이렇게 찍힐 거예요 쭉 이렇게 메시지가 복잡하게 나오면서 success 이렇게 뜨면 여러분이 지역 저장소의 내용을 드디어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해서 백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택해서 reload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지역 저장소와 똑같은 상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커미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버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파일의 내용을 열람하고 공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GitHub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GitHub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여러분은 따라 하실 필요 없고 저만 그냥 업로드를 해 볼게요 설정을 좀 바꿔서 저는 후다닥 설정을 바꿔서 업로드를 했거든요 푸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gilab에서는 이런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파일이 업로드가 되었다는 뜻에서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을 좀 키우죠 refusatory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파일스를 선택하면 좀 더 자세히 파일들의 목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commit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이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 그걸 commit하고 push하고 작업하고 commit하고 push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지역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의 똑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테스트 삼아서 github에다가 한 번 다시 하나만 더 올려볼까요 여기 편집해서 제가 백업이라고 하는 작업을 추가했다 쳐요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commit 그리고 여기에다가 commit 메시지로 백업 원 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백업이라고 그리고 commit을 하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이 하다 보면 귀찮잖아요 그러면 여기 책 이거를 클릭하면 commit and push가 있어요 그러면 commit 하면서 동시에 push까지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이렇게 누르니까 commit이 됐고 그리고 push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push가 끝나면 여기 있는 commit이 10으로 바뀌었고요 commit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백업이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내용이 올라가서 지역과 원격이 똑같은 상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계부터 시작합니다 attempting Goes MU Mit Mu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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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s